안녕하세요 박샤포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해외선물시장 시장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지수는 3대지수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처음에 나스닥지수 많이 빠졌었죠. 미국지장 개장 전부터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하락세가 조금 크게 보였었는데 결국은 미국지장 개장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밑에서부터 따지면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 모습인데 나스닥이 0.39% 올랐고 다오가 0.83% S&P가 0.56% 올랐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만 1.07% 올랐고 엔비디아도 장 초반에 좀 빠졌죠. 전날 GTC 2024 컨퍼런스에서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블랙웰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칩 B100이라는 상품을 공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컨퍼런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간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장 전까지도 좀 빠졌었는데 다시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1.07%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여기 보면 필라디엠피아 반도체 지수만 0.94% 빠졌고 나머지 카테고리들이 오히려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히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종목별로 보면 일단 대부분 크게 오른 종목은 없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만 상승폭을 조금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동안 아도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조금 올랐네요. 애플이 아이폰에 구글 AI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조금 밀렸었는데 다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작 구글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쭉 보면 알파벳 0.4%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상승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게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차트 한번 보죠. S&P500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21-2평선을 타고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장 초반 하락의 원인은 일단 금리 발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간도 내일 새벽이죠. 새벽 3시에 발표되는 미국의 금리 발표가 동결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지만 점도표 그러니까 향후 어디까지 금리를 낮출 거냐 이런 또 점도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지만 다음에 여러 차례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가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죠. 금리 상품을 한번 보면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금리가 조금 빠졌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와서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조금 반응을 했고요. 10년, 5년, 2년 상당 기간 많이 빠지다가 어제 일부 반응이 나왔는데 시장금리가 다시 조금 빠졌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안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술주가 주도해서 AI 때문에 미국 지수가 올랐다. 이것보다는 시장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증시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일본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1%로 이제 금리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거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은 닛게이지 수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어제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닛게이지 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원인은 0.1%의 금리 인상 가지고는 5.5%에 달하는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가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미미하고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이 못 된다.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까지도 엔화가 빠지고 있어요. 지난번 저점까지도 하락 돌파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결 차트로 봐도 아직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좀 더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엔화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지수 여전히 상승세가 이렇게 빳빳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은 하기가 사실 힘들죠. 어제 이미 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하지만 향후 세 차례, 네 차례 좀 더 많이 금리나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어제 이미 됐고 또 실제로 파월은 한 세 차례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 시장이 조금 빠질 때는 금리를 한 두 차례 정도로 줄여서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입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았고 특히 국채가 지난주에 계속 빠졌던 이유 자체가 그거죠. 금리 세 차례보다는 두 차례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반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무튼 오늘 파월 발언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단 파월이 한 세 차례 정도 그리고 점도표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목표치를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점도표 상에서 금리가 한 세 차례 이상 이렇게 낮추는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주입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채권도 기술적으로도 봐도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한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연초에는 금리 인하를 7차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 물 건너가고 어제 3차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S&P500 지수가 끝없이 올라갔는데 어제도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찍었고 조금 점점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도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단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내용 자체가 한 세 차례 이상 좀 더 지난번에 하원 다음에 상원에서 발표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기조로 얘기를 하면 한 차례 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어제 반응을 봤을 때 나스닥 한번 보면 나스닥하고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반응을 봤을 때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S&P500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차트의 모습 급등해서 옆으로 갔습니다. 이게 조종 구간인데 일단 미국장 개장하기 전이니까 조종을 보일 수밖에 없죠. 조종 구간인데 이게 꺾이는 조종이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냐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오늘 한 차례 더 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면 항생지수하고 중국, 차이나의 A50 중국이 오늘 금리 발표를 했는데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를 동결했어요. 동결하니까 실망감 때문에 장 초반에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증시는 올라갔어요. 차이나의 A50은 상해와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50개 종목을 지수한 거기 때문에 중국 본토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홍콩 항생지수는 많이 빠져서 제대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일본 상으로 보면 현재 추세대에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현물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빠진 게 아니고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상해에 0.45% 올랐고 항생도 지금 0.18% 올랐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그동안 하락세가 조금 길게 나타났다가 이제 겨우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라 가지고 항생도 제가 볼 때는 오늘 파월 발언이 약간 금리인하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항생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같이 동방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발표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중국 증시만큼은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니케이지수 보면 일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앞전에도 일본이 수익률 곡선 금리에 대한 수익률 곡선을 작년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오히려 니케이지수가 올라가고 일본 엔화는 오히려 급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아무튼 니케이지수 34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에도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결국은 꺾이긴 꺾이는데 어디서 꺾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결국 꺾이는 거는 본격적으로 일본 엔화의 금리 인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 지표도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생각보다도 더 많이 일단 엔화는 반등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좀 더 지켜보고 4월에 원래 춘투 임금협상에서 임금협상이 임금인상으로 이렇게 되면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좀 더 금리를 올릴 여지는 있죠.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큰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주가 지수는 오늘 파월의 입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항상 조금 좋은 쪽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단 위로도 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간은 새벽 3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에 거래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새벽 3시 전까지는 하락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파월 발월을 인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결론은 장 초반 좀 빠졌다가 새벽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장 후반에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3월 1일, 2일 연속으로 그때 손실이 나가지고 제가 수익을 계속 3월은 마이너스 건에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나스닥 매도한 게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어제 장 초반에 많이 빠졌죠.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돌아서고 다시 한번 반등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서 거래를 스톱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일단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새벽까지 거래하시는 분들은 장 후반에는 오히려 파월 발언이 항상 조금 미적지근하고 조금 다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